아 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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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 오우 사람 살려 오우 가면 안 돼 루나라 했다 루나라 답을 것 같아 조심해 얘들 내려올 것 같아 뺨 뺨 바로 뺨 오우 못 깨는데? 다 사라졌다 오우 살려줬어 이거 지금 위에 투사 먹어야 되거든요? 응 고고 갈게요 10초 후면 나오겠다 나이스 킬 한대가 너무 좋아요 바로 아래로 쟤네 투사 안 먹었거든요? 레가를 무시하고 위에 둘 막아야 되니까 이거 위에 저거 둘 보이면 바로 우드 건드려도 되는데 안 내려오는데 라인 먹으러 왔나 보다 이거 앞라인 따고 먹으면 저는 롯에 날라가요 롯에 날라가요 이거 쟤네 다 위에 있으니까 이거 먹죠 다 오세요 칠까? 딩크 있어서 그만 먹어요 다 왔다 애들 어차피 다 위에 있어서 상관없어요 사원의 마법은 이제 잠들 것이다 디아블로 오니까 더 굴러오면 돼 네 레가르 레가르 때면서 때면서 또 여기다 더 또 여기다 더 네 바닥 조심 흐흐흐흐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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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샷 퍼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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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굿샷 흠 아 씁 씁 으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스티퍼를 점령하죠 이거 그냥 대충 라임 마무리하고 싸움 한 번 걸면 될 것 같은데요 미드에 저거 오케이 우리가 10이라 요거 정리하자 디아블로가 여기서 한 번 딱 하면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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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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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올 것 같긴 한데 위에 버리고 저희 13 찍은 다음에 뭉쳐가지고 다시 싸움 걸죠 바로 다 먹을 필요 없잖아 이거 챙기자 이거 이거 루나라 한번 루나라? 네 나이스 2사먹을까? 네 어 미드도 지켰네 요그! 달리러 갑니다 으! 아이 죽었네 이건 갔다 갔어! 갔어! 오! 다 빨리 들어왔네 갑자기 뭐야 흠 어 잡았다 이거 잡았다 잡았다 어우 손치 어우 잘했어 불안해 이거 아니아니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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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다 다시 장마 잡았다 나이스 너 죽기 전에 딜은 다 쳤네 적 투사 들어가도 되고 렉아록 보셨죠 레가록은 어우 뭐야 펜더가는데 펜더가는데 빠져야되는데 으아아아 살짝 무리지였나 많이 무리지였네 왜 이걸 탐했을까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었네 타맨탐스 두 명이 갔으니까 타맨탐스네 아 진짜 웃겼다 타맨탐스래 어 저 긁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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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졌어 아하 아하 휴 되지 않아있네 끔찍하 어우 란드 살려 어우 동점됐어 역전됐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래챙기자 우리 막 신나서 돌아다니다가 그.. 그.. 그거 먹는거 같은데? 왕 아니.. 위에 있어가지고 내가 다 때려오는거같은데 흫 흐헝 아화나 호 메가로 저기 안된거지 와 뭐야 저거 다 안 죽어? 됐다 이게? 말도 안 돼 아깝다 와 아아 차분히 하자 차분히 시발걸 아니 특성진들 아주 제대로 못봤어 도두갔나? 도두갔네요 바로 없으면 되겠는데 쟤가 없어 리시인데? 이거 뒤로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해갖고 딱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장마 잠깐만요 쏘 공있네? 쏘 먼저 뒤지고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오 뺏겼다 뺏겼다 도둘라 잡았고 디아블로 뒤지고 레가를 맞이고 다잡았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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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렉束 아 디디디디디디디디디 네데데데덤 겨우 좋겠네 어차피 근데 한타 한번만 이기면은 쟤네 레가르 특성이 이상해가지고 뭐야 쟤네 레가르 특성 여기 어디있다 진영이 너무 안좋아 있네 잠깐만요 아 망했다 이거 너무 이상하게 싸웠다 이 피어날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많다 아니 넌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오우 흠 아 안달아 10랩이네 레이더가 때려 죽여야 돼가 어 여기여기여기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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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래 나이스 이거 이거 마저 막아주고 가요 오케오케 구슬 성체 깨질거 괜찮아 결론적으로 우리 성체 하나도 안깨졌어 아직 레벨 똑같고 이거 그냥 가서 싸움 걸고 거기서 만약에 한 둘이라도 잡으면 다시 진짜 핵 깎으러 갈 수 있어요 디보 있어요? 응 헬더스바죠 여기 잡아요 여기 잡아요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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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래챔 탱 썼어요 그냥 아래쪽 빠져야되요 아래 펠타스 퍼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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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이거 빠졌어 나이스 봉 바닥 바닥 소 빠져야겠다 조심 잡았나? 아 나이스 적투사 먹을까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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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집중 가다리 여기 집 갔다가 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기다리면 일로 올거 같기도 한데 하시리굴이다고? 다 탑이야 바로 치고 그냥 저거 무시하고 오씨 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바닥 그랬어 먹었어 오케 이거 그냥 핵하죠 그래 그러자 아 근데 쟤네도 올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저거 까있는거지? 다 쏘는데 다 쏘면 터지는데 그냥 일단 잡으러 가야겠다 뭐야 벌써 뭐야 탑 가야되요 탑 졌는데 이거?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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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단 미스였는데 이거 우리 성체에 3개 다 있어가지고 그럴 줄 몰랐는데 이걸? 끝낼 수가 있겠다 친다 발자리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래 5도 있어요 이거 가면 되요 나머지만 바로 따라가 몰래가서 밟으려고 할거 같은데 모르겠다 따라간다 집 누구 가셔야 되는데 켈타스가 집을 가야되면 내가 가 막혔다 저거 아 막혔으면 이거 쏴야되 아 뭔가 성체가 3개있었는데 그걸 못버티네 다 피가 많이 달아있어가지고 이거 핵각 보러가죠 그러면 그럴 수 밖에 없다 지금 오세요 그냥 지금 지금 해야되 지금 싸워야되요 그냥 나오기전에 지금 싸워야되 아래로 그냥 장막걸고 나는 궁이 없음 켈타 켈타 아 아 좋았는데 아 걸었는데 잡았다 일단 뒤가 잡았잖아 켈타스를 잡았어야 돼 이거 핵 핵 쳐야되 핵 쳐야되 이거 우리 진짜 D가 없다 우리 우리 집에 미니언 몰려온거 보이시죠 이거 D가 없다 핵맞자 핵맞자 다 못지하고 핵맞자 핵맞 핵맞 저렇게때문에 터져가지고 디아블로 뭐 재미는 없네 별 재미는 뭔가 이겼으면 됐어 그.. 봉인 발라는 힛바랑 같은급이 됐어요 디아블로는 뭐 좀 신나는 맛이 없네 발라는 힛바랑 같은급이 됐어요 아 발라도 구려? 노바는? 아직 목숨은 붙어있는데 다음 패스 때 그냥 팔 잘려요 아 노바를 한번 해볼까? 오랜만에 소녀 구리는? 아뇨 소녀는 좋아요 하아 노바해도 될라나 모르겠네 네 예전엔 좀 했었는데 진짠튼데? 좋은데 에 이런게 있어야돼 메이지가 음 지금 서리오울이 상향됐지 아뇨 그게 그냥 이미지만 겉에 원래 들어가는 거랑 소개랑 구분만 가게만 해줬어요 잘 안보였잖아요 아 그럼 뭐 상향 판정된거 아니야? 그냥 똑같은거에요 네 그냥 이미지만 뭐 프리실드 팀이 어디다 그랬지? 프리실드 팀이 어디다 그랬지? 뭐? 리밍 아 리밍 비전력이 부족하당 아누바락 속살 다 보여줘도 되나? 리밍하는거 보니까 되게 좋아보이던데 네 엄청 좋아요 지금 좀 사기같던데 보니까 궁까지 초기화되가지고 패시브로 아 아 병건이 풍뎅이 엉덩이 그만봐 나? 다른것도 아닌데 뭐 이거 스쿼트 아니야? 이거? 어 수컷 수컷 엉덩이에 묶여보니 볼수 도있지 시청자들이 좋아하니까 보여준 보다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 91 아, 이거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다 빠른데 좀 예상 대기시간 170초 잊지 마세요 소녀는 특성 어떻게 타는 게 좋아요? 소녀요? 네 1렙에 전사의 얼굴 문이나 그 뭐냐 분노 찾는 거나 힐 찾는 거 둘 중에 하나 가고 그 다음에 4렙에 집중공격 아, 분노 분노공급 7렙에 짐승같은 힘이었나? 그거랑 10레벨에 그거 광전사의 진노 그 다음에 13에 작살로 이동하는 거 16에 돌가죽 20에 강화보호막 대민이 형 쏘냐 괜찮겠어? 나 쏘냐도 많이 해봤어 스킬이나 이런 건 다 알아 해봤으면 뭐 특성을 모르지 특성을 모른다는 건 최근에 안 했다는 건데 쏘냐도 거의 초창기 때 했지 쏘냐는 초창기 때 마스터 1일 때 그때 했다가 지금 하면 엄청 좋은 걸 느끼겠네 그렇네 그때는 좀 구릴 때 했었어 그때 쏘냐 트롤픽이었어 맞아요 그때 나오 같이 할 때 쏘냐 나오면 아, 쏘냐만 막 이랬는데 애들 용병의 왕 찍고 그쵸 이제 쏘냐 나왔을 때 야, 니 오늘 지면은 니가 쏘냐? 이러면 하 아누바락 저거 거미야 풍뎅이야 이러시는데 네룹이 아닙니다 풍뎅이죠 야, 저 풍뎅이 저거 국적이 이집트라메 왜? 그 뭐냐, 이집트에서 왔다고 하던데 누가? 그렇게 들었어 컨셉, 그 그 모티브는 그거야 이집트 풍뎅이 맞아 맞지 영화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 이게 그 무슨 피라미드 무슨 뭐 있어요 상징 있어요 이게 그 뭐더라 그 그 람머스 이거랑 똑같이 생긴 스킨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 이집트 그 풍뎅이에서 달렸다 홍차가 내 방송 와가지고 자기 왔다고 아 맞네 그래서 풍뎅이가 고치 찍잖아 고치가 미라잖아 미라 완전 약간 좀 컨셉이 맞네 어? 뭐야 상대도 뭐가 있어 노가 대전인가 모짜렐라 있다 모짜렐라 도 있고 모짜렐라는 내가 책임지고 죽여놓을 수 있어 모짜렐라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먹을 거 많네 아니 저기 8레벨 친구 있는데요 음란소년 되게 음란하네 이름이 저거만 먹고 커야 되겠네 요즘에 실관 왔어 난 소년인데 소년 먹은다고요? 소년을? 취향의 상태가 큰일이네 그런 줄 몰랐는데 아 요즘 두 번안이 졸린다 도대히 하겠지 흐흐흐흐흐흫 재밌긴 한데 졸리네 아니 벌써 벌써 졸려? 아 오늘 밖에 좀 나갔다 왔더니 흐흐흫 아니 10시간 하셔야죠 흐흐흫 이거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점은 점은 이겨 우리에겐 풍뎅이가 있다 자 아래 거기여 그 앞에 여기 여기 저기 오 뽕이 친구 뽕이 쉬겠어 오 나 여기 빠른이지 아 지금 힐 장난 아니다 스라이 코코넛 뭐 저 메딕이 힐 계속 주니까 메딕을 잡아야되는데 안 돼 아래 먹어야되겠네 뭐 진짜네 다 죽는다 다 죽은 아 아까 딸 수 있어 그니까 질 것 같다 했잖아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다 뺏겼나 다 뺏겼나? 아니 빨리 오셨어 오케이 여기와 한 번만 어 잠깐만요 오오오오 잠깐만요 쭉쭉쭉쭉 오케이 다행이다 다섯개 다섯개 아 쓰라이 진짜 모짜렐라 고 로바님 모짜렐라 따라가면 안 돼요?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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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여기 음반한 친구랑 아이씨 여기 노바 제 옆에 아이씨 여기 노바있잖아 여기 제 옆에 백을 안찍네 아이고 쏘리 안 보인다 맨날 봤는데 이상하다 그거 아닌 그거 아닌 쭉 채우려고 위축 찍나요 요즘? 네 위축 그리고 뭐야 중요한게 16개 부상유발 음 부상유발 아 예전에 아니랬는데 아예 안 보이네 눈이 침침해 나이가 먹은거지 예전에도 잘 본건 아니었지만 원한다면 우리는 정복한다 아니 여기 있는 사람보다 제일 나이 적을텐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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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모짜렐라 잡아요 모짜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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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라를 원래 못이겨요 미친 큐를 계속 날렸는데 저거 짜증나 죽겠네 아예 거리 안주고 오는거만 먹고 이래야 돼 여기서 한번 한번 잡아보자 잡.. 잡읍시다 나이지 아 속 시원해 제대로 나갔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오! 이거 진짜잖아 어느고 시끼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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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있는거 나이스 가졌어 좋아 아니 저기 작살림? 이동할거를 예측작살 왜 예측작살 작살나는거였는데 맞았어 못낼거 같은데 쓰라라서 우바가 모랄 먼저 잘라주면 땡큐 아직 딜이 안나와도 나 일단 나와야될거 쟤네 몇개야? 6개? 우물 쓰네 아잠깐만다 그 우물 우물 잠깐만 견제만 어? 어이 잠깐만 어이 참 아프네 아잠깐만 아잠깐만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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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오지 소 4개 도대체 오케이 안녕히가세요 쟤네 쟤네 없으니까 그냥 빼면 돼 도망 없어 위에 경험치 되게 많거든요 탑에 내가 먹어야겠다 결론적으로 이득이었다 이런거지 도망해 주소서 허락해 주소서 소녀 캠프 돌아줘 캠프 오케이 어아 저거 안죽었어 아아 아 공속 쓰레기 아 이거 운다 죽은 줄 알고 돌았는데 아무도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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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일로오는 여기 쓰라리 있구메요 도와도 있다 아 자 한 번 더 알겠다 오케이 치즈가 돼 왜 쏘라 그래 걔는 10이다 거의 이거 탑에 투사 있으니까 다텀 이거 한 번 쏘올 때 잡았다 잡았다 여섯시 쭉 코치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여기 자 뭐야 저 싸일런스는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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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이거 그거 뭐야 세분 조심 뭉쳐있지 말고 다운돼 울거같은데 여기 지금 오는 냄새 나는데 지금 오는 냄새 나는데 가자 싸우자 싸우자 쓰랄 쓰랄 혼자 아이씨 터먹어서 사면발이야 또 궁있거든요 나 나아졌는데 다시 오랄리스 잡았어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아 잘못 눌렀어 아 나이스 좋아요 잡았다 절박까지 나이스 여기 탑 같이 지우실 분 구합니다 올라갑니다 4개 더 넣으면 되는데 4개 황자 타임이네 챙기실 분들 챙기시고 거 한옥 좀 오랄 자 소새끼가 아니 바텀에 저 실바친구 미드 점 뭐야 뭐야 언제 올라왔어요? 실바를 다 모르거든 슬라라 보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 실바를 2 안빠졌으니까 기다렸다가 바로 바로 방송보다 똥쓸이 키를 죽었대 맞아줘 화면발이네 화면발이요 화면발이? 잘 아네요 돈 넣으면 되지 않나? 이거 저희 마저 밀죠 여기 아래? 네 레벨 앞섰는데 물알 소위 실바를 그냥 확 들어가세요 네 밀면 내가 아래에서 처리할게 들어가세요 저거 쓰랄 동밥 있거든요 어 3분 보자 아우씨 아우씨 사람 살려 어디갔어 아우 어머 잡았다 저거 아이고 어머니 잠깐만 나 왜 죽어 아아 노바 조심조심조심 나가야되 나가야되요 나가야되요 뭐는소리야 이거 오바한테 궁 썼네 모짜렐레 치즈 먹는 소리야 아 치즈? 나까지 있거나 쏘네 아니 도망가야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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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바 안되겠어 노바 박살내줘야되겠어 여기 태민이 형 남는 자리? 거기 거기 노바 여기 보고있네 노바가 보고있네 에 노바가 쏘냐 보고있네 여기있네 여기 여기있잖아 여기 안한대매 그리고요 동처 어딨어 아니 이분들 못봐 난 봤어 난 봤어 늦게 봤어 모랄 모짜렐라 마지막에 모짜렐라 됐어 깎여놓은 소금기 육포 형님 미드 경험치좀 아주 좋습니다 나만 내면 쏴 아 이거 우드가면 될거같아요 우드가자 아 레스토랑 정직원들은 진짜 잘본다 정직원 매니저라서 저녁이잖아 정직원들 장난아니다 진짜 어디 저거 다 보지 하하 매니저라 빅리그할때만해도 봤었는데 빅리그할때만해도 보이시다 혜of 남훈 이런때만해도 하하 요 우드랑 같이 가가지고 성취 하나 한 번 노려보죠 이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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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다 노바있다 여기도봐 여기도봐여기도봐여기도봐여기도봐여기도봐여기도봐 어디야 아니 이사란들 정직원 눈에만 보인다고 아 작성인데 법이야 정법이랑 얼반에 붙였어 사인을 하고서 해야겠네 탈하짐할때 항상 그런적이 많더라 다사안나엄! 아아 하하하하하 이거 끝났나? 끝났어요 끝났어요 핵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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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네 저거 오샤아 누구도 잡아있고 아 잘한다 훌륭해 아 수바라시 친친모노 빵 깔끔 으아 아 잘했다 으아 ился 아이씨 저는 막판하고 가정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아니 10시간 방송하셔야죠 지금 가정이잖아 지금 아이씨 여기 사이버세계잖아 흐흐흐흐 뭐하지 살짝 내가 힐 나오면 되네 땡긴 다음에 그거 뭐야 어린양을 하고 뚜들겨 팬다? 땡긴 다음에 어린양 괜찮네 와 안살자 요즘도 그러면 어린양이 그거 무라딘 점프도 무시하고 끌어댕기나? 무라딘은 원래 저지불가라 모든 CC를 무시 어? 예전에는 무라딘 점프도 어린양으로 끌려왔어 점프는 원래 안걸려요 그거 늦게 쓰여서 그런거지 아 늦게 쓰여서 그런거구나 그게 점프가 되는 상태에서 어린양을 하면 안걸리는거고 어린양이 되어있는데 점프를 뛰면 갔다와요 음 푸덕이요 옛날 이야기죠 이게 뭐야 안녕 인생 즐겁게 보내고 있어? 만약 조금이라도 실증난다면 우리들과 함께 신나게 놀자 난 아야새 에리 17세 노래도 댄스도 노래도 댄스도 배운적은 없지만 원래 손재주가 좋은 편이니까 지금부터 점점 잘될거니까 기대해봐도 좋아 지금까지 난 진지하게 임하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이번야말로 진심으로 정말 진지해질 수 있을까 뭔 말이야 이게 저게 뭔데? 러폭도 뭐 그런거 아니야? 애니메이션에서 뭐 대사야? 어브라이브 이게 다 이렇게 해보니까 다 이해할려고 하면 안되겠더라고 흐흐흫 그냥 존중해주고 흐흐흫 존중해주고 그냥 그냥 그렇게 사세요 난 나대로 살테니까 이렇게 하는게 맞지 이해도 안되는거 이거 어거즈로 이렇게 이해할려고 하는거면 흐흥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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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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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말고도 퓨어스 방송하는 애들 꽤 있나? 트위치에 트위치에 가끔씩 하는거 같은데 하루솔림 하던데 맛들린거 같은데 하루솔림 한 번 페스티벌 한 번 해? 페스티벌 한 번 하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흐흐흫 내기빵에서 따윈님 따윈님 하고 하는사람 10명 되지 다 모으면 흐흫 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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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는 시청자 몇명 넣었어요 사람 부족해가지고 흐흫 주간이벤트 무료서비스 레스토랑급 시설 5대5 초이스 정원코스 흐흫 흐흫 통닭닌자님이 시공의 폭풍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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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가리다 에이스 메이밤 47명 출현 달콤살벌 도발 귀여운 동생 미래 상큼 발날 재인 야 이거는 흐흫 얼창재이나 가야겠다 흐흫 도살자는 요즘에 어떻게 찍나 도살자는 요즘에 어떻게 찍나 Q쪽으로 찍어요 요즘에 흐흫 모르겠네요 포로리 포로리 서울ount 남은 빠른 퀄 과일 에이스 수사 空 웅 explor 블록 뱀 신 웅 짱 하하 겁나 아파 노바니뮤? 노바니뮤? 초과 초과 쉐키야 어이 쉐키 웃기세 어 초바리 초과리 공 던지는거 아주 그냥 어? 나 피했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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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케 죽을거같으면서 안죽지롱 왜? 나는 누덕이니까 아래 두르지 뭐야 이거 넥살한테 뒤져 오호호 아래 좀 와주세요 오케이 아 이거 초과리 못이기는데 혼자 남자가 네 원래 못이겨요 둘이서 해가지고 둘이라도 이기기 힘들어가지고 디지겄어 이러다가 어 왜 힐 안들어갔어 그러게요 어 어어 잡았어 초과 아 파스가 힐이 안들어갔는지 힐이 버그 버그먹었나봐요 저 쿨은 도는데 쿨하게 인정하죠 뭐 네 쿨이 도는데 안들어가네 쿨하게 쿨이 들어서 뭐라 쓰니까 가운데 카주 렉 사라웠다 고기방패 나 고기방패 간다 아 죽었네 오우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야 이거 야 이거 곰돌이 단단한데 곰돌이 이거 잘 안죽어 곰이 아닌가 곰돌이 때리지 말고 요거 때려 야 이거 곰돌이 단단하네 저기 탑에 경험치가 다 타고 있는데요 그러네 팍팍팍 초과일까지 먹자 초과일까지 아이고 이거 뭐 마쓰 아이고 곰.. 아 잠깐만요 여러분 쟤 뭐야 자 초과일 못다 못다 어 눈깔 봐 이거 아 시야 초과일로 시야 자 여기 초과일 잡으면 내가 잡아야되겠구나 초과일 잡으면 내가 잡아야되겠구나 너도 못잡을걸? 아니야 오빠 졸라세 왓더팍 왓더팍 노오 도살자 좀 살자 안 밀리죠? 가운데 아니 0 구조 조심해야되 유빈 슬슬슬 이게 저것이 힐 줘 웃어가 아 아직도 렉사를 아 렉사로 무책한거 봐 무시무시한데 얘네 조합이 다들 라임 푸쉬도 빨라가지고 라임 푸쉬가 좋아 얘네가 라임 푸쉬가 좋아 초갈도 라임 푸쉬 하려니까 넥스 초갈 역시 잡았다 렉사로 적들을 파괴해라 오 렉사로 사로사로 일로와 아이씨 이거 어이구 피했어 렉사로 따자 피했어 피했어 안되지 도단자 쎈데 도단자 쎈데 도단자 쎄 평타는 쎄 평타 아이씨 나한테 너무 멀어졌어 흐흐흐흐 갑니다 영롱 어잌 쎄 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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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 도단자 쎄 로바쿯 없었어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! 뭐야 이거! 저거 엄청 세요 우와! 뭐야? 원틱에 죽네 원틱에 어둠의 화살 저거 무조건 죽어요 아 마냥 먹고 저거 담았을래 바텀 가야돼 이 입구는 뚫었거든 노바 노바 궁준비 고고고 못간다 임마 저거 터보 있나? 잘못있어 잘못있어 엑사 엑사 헬타스 나 마나 없는데 성기 나이스 엑사 XR XR 어어 선티 오우 초가루 죽으니까 다 죽네 아르르 아 두 살자 세다 일방적으로 때릴 때만 맘대로만 하면 X다 센대 흐흐흐흐 여기서 기술보호막 13렙 때 기술보호막 찍나 아니면 뭐 못찍나 기술보호막 찍어봐요 뭐야 어떻게 두꺼드리면 다 까져가지고 8점 갈고 아우C 신선한 고기 도망 못간다 잡았네 저거 살짝잘하시네 아 누더기 똥싸는거 봐 뭐야 이거 첨보 있는데 안전거인데 걸방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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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다시 돌면 될거 같아요 엑사를 저거거기 다왔거든요 5 4 3 2 2 1 신선한 고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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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힓 кра심 오 아나 어우 우와 매들무브 찍는데 문다 그리고 총알 궁이 15초에요 부스터 넣는게 아 옛날보다 확 세진게 느껴지긴 한다 이거 우서가 나중에 첨벙 주고서는 싸움 잘못하면 큰일거 같은데 역전됐어 아니 쟤네 오히려 용기사 탔을때가 싸움 더 적어가지고 지금 그냥 싸움 걸면 될거 같은데 나이스 초발 초발해봐 초발해봐 씹어먹어 오케이 일로와 고기방패식이야 아 내 위축 저거 우서 어 렉사르 렉사르 이거 이거 렉사르 죽여 뭐야 죽척이다 죽척 완전 와우인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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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번 용기의 이곳을 지배하니라 모살때 뛰어갈때 그냥 선티를 아예 저버려야 살겠는데 그니까 거기다가 교품 틀어야 되겠어 아 아 아 이 친구 무섭네 아 아 아 아 아 아 골 becomes 바로 저노 절반이 절반 혜x1 뭐 베인하 펠타스로! 나 얼박 아이고 어이,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제인은 끊기고 시작했어 안돼! 무적 뭐 또 죽초기야 뒤로 빼, 내가 앞에서 고개만큼 할테니까 여기 다 죽는다 빼야돼, 빼야돼, 빼야돼 오오 살았어 살았어 펠타스를 제가 한번 끊어볼게요 용기사가 석상한에서 너희를 부릅니다 킬 다 싸우고 렉사로 둘 다, 둘 다 괜찮다 나이스! 군대방도 큐! 큐클! 아 안됐다 초갈초갈초갈초갈 초갈온다 초갈온다 도망갔지 더이상 용을 참작에 돌신없다 더이상 용을 참작에 돌신없다 고민을 풀어볼까 미드 한번 탑이나 탑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헬타스를 잡아놔서 이거 일단 초갈을 둘째 치고 다른인데로 죽여야 될 것 같아 와 뭐야 왜이리 세? 버퍼되어 버퍼되어 초척 초가 올라 초가 올라 빨리 죽여야돼 아니 잡았어 초가를 왔어 초가를 왔어 아래 먹고 이거 하면 되겠는데? 아래 먹고 탑다스를 또 한 번 잘라볼게요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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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친구 이 친구 이거 컴보랑 다 생각해야 돼요 나이스 킬닷 솔킬 용기사 나 내가 타면 안되는데? 누가 탑은 노바 탑은 노바 노바 어 좋아 좋아 앞 생ие immens for 안끌려오면 가라 그냥 하 이놁 ichon 으어어 Owner 죽죽이다 조심해요omorph 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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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 짧아서 쇼, 돋았을거에요 티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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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띠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바텀 밀어주세요, 바텀 아이고, 씨, 잘못 찍었네 분쇄를 씨렸으면 안되네 우리 20이니까 탑에, 다행힛 탑에, 다행힛 어, 그냥 괜찮아요 바텀 쭉 미세 이거 4명이니까 아더기 아직도 탑에 3, 3, 3마리인데? 4마리인데? 같이 민다 이 마리인데 아직 오오, 오우 좋았어, 오우 좋았어 오우, 하 하나도 잡고 갔습니다 어? 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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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? 핵깍? 핵 안 빠지면, 핵, 일단은 제 뺏어야지 예, 빠졌어, 빠졌어 빠졌어 가는 길에? 이거 이거 여기 숨어있으면 이리로 오긴 할텐데 이거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? 근데, 렉 사용 없네요 아, 걸렸어, 걸렸어 와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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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여기 빠졌고 사람 살려 빠져야 될 것 같아요 할게 있나? 살아요 살아요 도망가니가 안 죽였어요 도망가니가 안 죽였어요 도망가니가 안 죽였어요 도망가니가 안 죽였어요 천벌을 못쓰게 제가 한 번에 확 죽여야 뱃추사 먹을래? 칠타스 아이씨 칠타스 아아 궁 궁 없어? 궁 3초 칠타스 살아있어요 남 빠진 남 빠진 남사람 남 빠진 남 빠진 남 빠진 내 필요 안받나요? 딴 사람 피만 보고 칠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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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 했습니다 미드 뭐야 탑에 누가 하나 가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는 거 제가 한 번 끊어볼게요 온다 온다 아 뭐야 왜 죽어 그 푝 나오는 거 있어 엑사로 잘랐어요 갈 거 푝 아 아아 누더기 누더기가 힌트릴 수가 없다 전부 없음 전부 없음 와우 잠깐만 얼박 쓰세요 우오오오오오오오 와우 갈뻔했다 아아아아 바텀 밟고 가야지 아래 먹어야 돼 바텀 밟고 가야지 와 진짜 세다 조갈 위치가 너무 퍼져있었어 초갈이 위로 갔고 가운데로 가야겠네 이거는 가운데 가운데로 가야 돼 아 다시 위로 가야 돼 이거 내가 초갈이 아래로 내려갈길 바라고 안 났어 아이씨 꺼져이씨 이거 밑에 오는 거 제가 일단 할게요 그냥 어떻게 눈깔 좋은 거 같아 저 눈깔 어 여기 밑에 붙다 맞겠다 이거 저 그거네 그냥 그 뭐야 오 좋아하나 그거你要 뭐 말 필요는 있는거 여기 essent 여기 켈타스님 뒤에 이쪽에 어슈쪽에 프렌지씨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больше 프렌지 아isan게 아 으아 갔다 강력 나이스 쥬쥬 들어갈 수가 없네 와.. 적이 안 죽네 살려주세요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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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셔 없어요 저 미셔 없어요 죽어도 되나 죽어요?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죽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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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주변에 있어도 데미지 들어가요 핵이다 핵이다 이거 핵이다 아아 빠져려 했는데 폰 하아 이게 무슨 뭐 이런 캐릭터 나있어 죽지를 하노 죽지를 씨발 아 뭐야 이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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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,2단 보다 더 심한데?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따로따로 들어가서 그래 이렇게 딜이 포커싱이 안되면은 저렇게 되는거 같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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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효과 이걸 어 오 오징어 죽는 데 쓴다 나이프 용기사를 못 막아서 하하하하 아 아 아 이거 레인을 썼으면 씨발 쓸어버리는 건데 우서를 노렸어야 됐대 근데 우서 그거 아니야? 구원? 에 구원이었어요 아닌데? 에? 구원이 안되냐? 궁강한데? 하하하 미친 놈이네 와 효과 됐네 무서움을 봤다 와 처음 다닐 씨러주니까 안죽어 하 극혐 어 뭐 사람들이 또 저격을 한다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즐거웠습니다 아니 10시간 방송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? 10시간 방송은 갑보기가 하는거고 대신해 아 지금 소영이 일어났어 가봐야돼 여러분 안녕 잘가